이름 정필훈, 나이는 42살, 방송 아이디 원큐, 별명 빵큐, 빵을 좋아해서 빵큐라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뻥을 잘 쳐서 빵큐라고 한다. 원래 원큐는 빵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최근 한문철 변호사님이 빵큐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국민 빵큐가 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그의 가족은 엄청난 미모의 아내와 아주 이쁘고 귀여운 딸 은서가 있다. 그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제트스키, 오토바이, 드론 등 한 번 마음 먹은 거는 꼭 하고자 하는데 원큐 안에 한숨이 여기까지 들린다. 원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알바가 방송을 해보라고 해서 방송을 시작했으며 유튜브, 아프리카, 플렉스티비까지 동시 송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홍시를 틀면서 뭐 좀 줘 라고 풍수거가 특기이지만 요새는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고 한다. 원큐는 처음에는 욕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욕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욕이 찰지다라고 후원을 하면서 욕 한 번 더 해줘 라고 해 욕이 컨텐츠가 되었다고 한다. 원큐의 방송인 친구들은 난인구, 커맨더 지코가 있고 동생이지만 형 같은 임범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아내가 오빠 친구가 어딨어 라며 원큐 얼굴이 빨개졌다고 한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은 원큐 마우스, 원큐 키보드, 원큐 발판, 원큐 의자, 원큐 책상 등 그냥 자기가 팔고 있는 품목에다가 원큐를 붙여서 판다고 한다. 그리고 원큐가 쓰는 발판은 리니지하는 법사들은 무조건 사용할 정도로 원큐 발판은 신화 스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리니지 W로 가서 세계적으로 발판을 팔아보려 했으나 지금은 상황에 좋지 않다고 한다. 원큐는 수십 년간 리니지를 해왔으며 리니지의 화석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전섭 1위를 수년간 해왔지만 게임사인 NC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한다. 그 증거로 NC 유튜브에 보면 리니지 역대 지존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수년간 1등을 한 원큐를 그냥 빼버렸다고 한다. 거기는 원큐의 안티들도 이거는 아니다. 원큐 뺀 거는 너무했다 정말. 마이티까지 선물해놓고 빼버리네 라며 엄청난 댓글을 달렸고 싫어요가 383개나 찍혔다고 한다. NC와 원큐는 법적으로도 간 적이 있으며 원큐가 벌금을 300만 원을 냈다고 한다. 여기서 NC는 저 사람이 다시는 우리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라는 말을 해 원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게임에서 정지를 수십일 당했고 그사의 경험치 벤트가 나와버려 1등을 뺏겨버렸다고 한다. 원큐는 23년간 NC를 욕하다가 최근 숙제를 받아보겠다며 옹호했다가 온갖 욕설을 듣고 방향을 다시 틀었다고 한다. 원큐의 특기는 리니지를 접었다가 폈다인데 최근 10일 만에 접었다 펴면서 그 전 기록을 깼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접었다 펴는 건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또 원큐는 유튜버 보금에 662만 조회소 장인을 찾아서 라는 레전드를 남겼지만 원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 원큐는 바포메트 서버가 오픈한 뒤 막피를 주로 하다가 같이 호흡을 맞추던 형에게 심라이비를 먹티당하고 난 뒤 캔디는 줘라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원큐는 또 1대1 하다가 팔포노스 목걸이가 증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사람끼리 싸우면 카오가 아닌 이상 아이템을 절대 떨구지 않은데 1대1 하다가 커스인지 뭐인지 저주 마법을 시전해 약간 라오플이 낮아졌고 만 라오플이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의 데스나이트 인형 추가 이펙트에 맞아 죽어 몬스터가 죽인 것으로 인정을 받아 팔포노스가 증발했다고 한다. 그 후 원큐는 바카를 떨궜으면 좋댈뻔 했다며 한동안 캐릭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원큐의 주 컨텐츠였던 전섭 1위 신화검 검사 킹코상 논리기였는데 100만은 먹티한 후 게임을 접어버려서 컨텐츠가 없어졌다고 한다. 또 원큐는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데 200만 뷰를 기록한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라고 하는 화둔 컴퍼니가 있다. 화둔 컴퍼니는 최근 고소를 한다고 한 후 연락이 뜸해졌다고 한다. 원큐는 화둔 컴퍼니 전화가 100통 오면 자기는 100만 유튜버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화둔 컴퍼니 요즘 조용하네 망했나 다짐한 Turman 으력하네 iphone 이따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